우리 오빠가 김치볶음밥을 아주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화이팅 할 수 있어 모르면서 한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첸입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시각은 6시 반... 6시 35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면 오늘은 디데이 수능 바밤뽑 그 말은 우리 오빠가 수능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오빠 도시락 싸줄래 그럼 바람아 출발 제가 잘 도시락을 처음 싸보는 거라서 잘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열심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오빠가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일단 점심은 코로나의 위험성이 지금 약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성을 약간이라도 줄 수 있게 반찬은 최대한 없고 간단한 김치볶음밥과 계란국을 만들 겁니다 우리 오빠가 김치볶음밥을 아주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맛있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료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재료 계란국을 먼저 만들 거거든요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봐봐 프라이팬 사용은 잘 안된게 칠을 치즈아 탕수육 계란은 계란에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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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짱 맛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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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갈비 아 어 아 도시락 싸기! 이 오빠가 이걸 싸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빨리 오빠한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없어서 대겠던데요? 기다려주지 않게 물을 이렇게 싸줬어요. 따뜻한 물이 좋으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물 싸줬고 제가 아까 아주 성공적으로 요리를 한 스팸 김치볶음밥과 계란국 입니다. 오빠 추우니까 따뜻하게 먹어! 삐이 파이팅 우리 아버지 마시고 싶으면 마시래요? 네 갔다 올게 오빠 화이팅 화이팅 잘 봐 순은 할 수 있어 진짜 같네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빠 내가 응원할게 그럼 저는 먹다 남은 아니 만들다 남은 김치볶음밥과 계란국을 함께 아침으로 먹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수능이 다 끝났겠지만 뭐냐 19살 고3 언니 오빠들 수능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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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